여기저기 많이 아픈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도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 허리통증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엔 오른쪽에 보실 화면입니다. 저렇게 61번째 재판을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제는 휠체어, 오늘은 새 신발을 신고 두 벌로 직접 걸었습니다. 많이 대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병원 갈 때도 걸어서 들어갔고 대신에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수면 내시경을 하면 상당 부분 어지럽죠. 그래서 나올 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면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았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당연히 마취가 깨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상징적으로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 병원의 외부에 있는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오늘 새로운 신발을 신고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온 모습이 약간 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처음에 갔을 때는 발가락이 아픈 이른바 급성 어떤 질병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 만성 질병에 대한 어떤 건강검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 큰 무리는 없다 이런 취지가 어떤 보도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이와 같이 걸어서 나오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렇다면 어제는 환자복 오늘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법원에 출석한 것은 일종의 저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우리가 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걸친 병원에 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갔을 때 발톱이 문제다 내성발톱 문제다 해서 또 발등이 부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고 오늘도 사실은 병원 측에서 큰 이상이 없다 그냥 퇴행성이다 라고 이 정도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쩐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지금 60일의 재판인데 지금 조금의 재판이 너무 많다 지금 이런 거 핑계를 대서 재판을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불구속한다고 하거나 이런 가지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병원 측 결과는 전혀 별 이상이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재판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말씀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는 1차 때 그때 당시 발가락 통증 호소했을 때는 세 번 연소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병원 측에서 제가 볼 때는 큰 이상이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큰 명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재판 자체를 연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바로 출두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도 좋지 않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저녁 때 되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 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 지나고 그래서 저녁 때 되면 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위경련에 의한 복통이 주 증상으로 나타났고 인두염에 의한 지속적인 미열도 있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해외 순방 이후에는 항상 몸이 좀 안 좋다라는 취재 브리핑을 들었던 것 같은데 역시나 구치소 안에서도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재임 중에 해외 순방은 당연히 과로 중에 과로 아닙니까? 몇 방 며칠을 전 세계를 이렇게 돌다 오시면 건강한 사람도 피곤한 게 당연한 것이고 또 조금 그렇지 않아도 건강이 조금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바로 업무에 복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치소 안에 있으면 사실은 별로 힘들 일이 없습니다. 물론 재판에 대한 신경을 쓰는 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단정하시진다. 아니요, 실제로 밥 세 끼 딱 갖다 주는 거 먹으면 되고 자기 식기만 자기가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운동도 시켜주는 거고 정말로 나머지 시간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구치소 안에 있을 때 독서로 시간을 대부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 차관이 이재용 부회장 보고 구치소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법 페트병에 물을 넣어서 권력 훈련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으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발굽혀 폐기를 한다든지 혼자서 윗몸 밀으킹을 한다든지 자기 건강 관리를 자기가 다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그때 우리가 후보 시절에 보여줬던 혼자 요구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그런 걸 잘 하시면 건강 유지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태 때문에 안 아플래야 안 아플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발가락이 내성 발톱이 돼서 아픈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아픈 거지만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야 실제 아픈 것도 있지만 대행성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들어가면 정서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종원 박사님, 왜냐하면 물론 별 큰 이상은 없다는 병원의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퇴행성 증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화인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 부분이 계속 좀 다시 수면 위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니, 뭐 법적인 관점에서야 딱 한 가지죠. 그러니까 병보속으로 출감을 하시느냐 마느냐 그 문제만 남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운동 부족이세요. 그러니까 청와대 계실 때도 한식대가 김마검 여사가 함께 생활하고 난 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 들어보면 하루 종일 그냥 앉아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이 퉁퉁 붓고 그런데 저기 화면에도 잠깐 나오지만 기체조라든지 저렇게 탁구도 하면서 운동을 아예 못하는 측면은 아니었었죠. 게다가 이제 윤 전추 전 행정관 같은 사람 데려다가 사실은 헬스트레이너 데려서 운동을 하시려고 아마 마음은 먹으셨던 것 같은데 윤 전추 전 행정관이 운동을 제대로 못 시켜드렸는지 어쨌는지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까지 운동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청와대 생활 얘기를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고 지금 안 그래도 구치소 같은 경우는 공간도 좁고 본인이 정말 의지를 갖고 운동을 할 생각이 아니면 운동이 상당히 운동량이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일단 일정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심리적인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특히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본인의 재판 결과에 대한 그동안 가져왔던 낙반론이 많이 붕괴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약해진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몸이 쑤시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사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휠체어 탄 모습이 공개가 되니까 누리꾼들은 최순실 씨가 휠체어 탄 모습까지 이렇게 붙여서 비슷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긴 어렵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저와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결국 나중에 형의 유무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집행 단계에서 어떤 배리를 해주는 그 정도 선이 끝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다른 죄수복과 수용복과 달리 좀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프, 이렇게 줄무늬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미결 구금자들한테 있는데 저 줄무늬는 환자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줄무늬를 입고 있는 법원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 저분이 장애가 있거나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어떤 아까 질문했던 것대로 어떤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를 하려는 취지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병원에 다가가기 전에 언론에 이미 다 알리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를 좀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 교수님, 사실 지지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오후 1시 조원진 의원이 대한외국당이라는 당을 총당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대한외국당의 정신적 지주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모시고 명예를 회복하고 또 저분의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게 사실 이 당의 존재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성조기 같이 들고 박근혜 빨리 내보내달라 하는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창당을 했는데 원래 이게 창당을 하려면 시도당이 5개 이상 창당이 돼야 됩니다. 한 시도당을 창당할 때 당원 수가 1,000명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5개면 최소한 5,000명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 이상을 이미 다 했을 거고 그러니까 어제 전국적인 주황당 창당 대회를 한 거죠. 그렇게 단계를 밟아온 것이니까 충분히 당원을 어느 정도 동원할 수 있었을 거고 거리 행진까지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외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그 모습 그것이 조은진 전 의원... 현 의원이죠. 현 의원의 아마 정치적인 모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분은 자기의 남은 정치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강한 이런 주장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보면 종로와 동대문 일대 교통이 통제될 정도로 거리 행진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 넘어가자면 이현정님 이 말로 좀 정리해볼게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김재현 의원입니다. 지금은 경북도당 위원장을 어제 취임했는데 저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저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습니다. 결국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 부끄러워하지 말자는데 부끄러워할 건 부끄러워해야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만 뭔가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계속 붙잡고 지금 뭐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될 거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어떤 당이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하려면 결국은 박 전 대통령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할 겁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서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을 끌어안는다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본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발전할 건 해야지. 자꾸 저렇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저는 좋을 건 없다고 봅니다. 국정농단 주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